이번에는 바다새의 사랑하고 싶어요 간주 설명 드릴거예요. 여기는 처음에 한번 보여드리고 첫 마디부터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들어가는데 처음에 C코드에서 미 파 솔 솔 솔 라 니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처음은 이제 4분 신표로 들어가서 여기도 전주와 마찬가지로 5 3 신표는 5 3 치고 미 파 1번 줄이죠. 미 파 솔 솔 솔 라 여기 이제 슬라이딩 하면 솔 라 그게 첫 마디예요. 5 3 미 파 솔 솔 솔 라 그 다음에 이 마이나로 가서 미 그러면 근음 1번 하고 6번 1번 동시 치죠. 3 2 3 3 2 3 여기 이제 4번 줄을 네미 해서 해머링을 넣었거든요. 6 1 0 3 2 3 4 네미 네미 3 2 3 네미 이렇게 4번 줄 네미 네미 이렇게 그럼 4번 3번 라 다미 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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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비 네미 Das numa 2번, 3번을 4 치는거죠. 4, 3, 도, 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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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레. 그 다음 이제 레 로 넘어가거든요. G코드에서. 그러면 마지막 이제 G코드는 G를 3플랫에 2번 줄 레 를 누른 상태에서 6이 동, 3, 2, 3, 4, 3, 2, 3. 6이 동, 3, 2, 3, 4, 3, 2, 3. 그 4마디를 쭉 연결해보면 C코드에서 5, 3, 미, 파,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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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미, 3, 2, 3, 5, 3, 2, 3. F 그 다음 4마디, 다음 4마디, 간주 5번째 마디를 보시면 C코드에서 처음이랑 똑같네요. 5, 3, 미, 파,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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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여기는 미, 5, 3, 미, 파,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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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여기 두 번째 마디를 똑같이. 5, 3, 미, 파,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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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여기 솔이 더 짧아서, 솔, 라. 그 다음에 미, 6, 1, 동, 3, 2, 3. 4, 미, 3, 2, 3. 그 다음에 F에서 여기도 도, 라. 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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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F에서 4분심포가 있어서 4, 3, 도, 라. 2, 3, 도, 라. 심표는 4, 3, 도, 라. 그 다음에 G코드로 가서 렐, 넬, 넬, 시, 도. 해서 C코드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3플렛에 2버지 6이 네. 동시치고 6이 동시치고 레, 넬, 넬, 시. 를 띄워줘야 시가 나오죠. 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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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그 다음에 마지막 도. 3, 2, 3, 4, 3, 2, 3. 5, 2, 0, 3, 2, 3, 4, 3, 2, 3.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달새뇨가 있어서 세뇨로 가는거죠. 세뇨 있는데 슬프지도 않아요. 거기 이제 2절로 들어가시면 되는거에요. 이제 간주 뒤에 다섯째 마디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3, 미, 파,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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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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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오, 삼, 이, 삼, 도, 라, 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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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도, 삼, 이, 삼, 사, 삼, 이, 삼, 슬프지도 않아요. 이렇게 이제 2절로 넘어가시면 돼요.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